저는 시리얼을 너무 좋아해서 용류이라고 부르는 시리얼을 바삭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CIX의 용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맞아요. 공식 팬카페 올린 글인데 시리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 배고프기도 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웃겨해 주셔서 뿌듯했는데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눅눅한 걸 좋아해서 포켓몬이나 디지몬 틀어놓고 기다렸다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다시 눅눅하게 먹어볼까 생각했지만 시리얼은 어차피 눅눅해지기 때문에 콤프루스트라고 사자 그려져 있는 거를 보람이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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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먹고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와갖고 너무 조금 아닌가요? 아우 된 것 같아요. 아우 그러니까요? 우유를 되게 좋아해서 음... 진짜 많이 먹어요. 레스키가 크시구나. 저요? 저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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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번만 드셔보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맛있을 텐데? 바삭할 때가 제일 맛있어, 시리얼은 바삭한 게 너무 맛있어. 아우 태어날 때 이렇게 퍼먹어야 이렇게 진짜 맛있는데 잘 맞네요. 우유가 됐어요. 레이텔 과자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우유가 사실 약간 별미라는 느낌이 들어요. 드셔보세요. 제가 이제 시리얼도 많이 좋아하지만 우유를 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만큼 먹은 거예요. And that's on period. 해결. 책있나요? 버려요? 아니요. 버리는 건 아깝고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맛있을 수도 넘겨요. 근데 막 속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맛있어서 좋습니다. 눅눅하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만 먹는 거는 좀 바삭하게 먹는 게 좋다. 얼마나 가성비가 넘치는 음식이에요. 어르신 도전 10. 어르신 10. 10. 10. 100. 10. 10. 10. 10. 우리 말량 말량 아니 사람이 10. 10. 10. 10. 10. center 이게 이게 최대에요. 10. 뭔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뭔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잠재고 있던 왜? 100초 자자고 4회 하나까지 조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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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